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성경적 또 직분간을 갖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역계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성경적인 교회관 그리고 예배관 또 직분간에 이어서 오늘은 물질관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좀 반드시 성경적으로 또 이해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디모드의 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모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미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적혀있는 대로 여러분 성경적 물질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또 많은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또 우리 산업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실은 물질 회복이 굉장히 경제 회복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회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사실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 올려드린 유인물과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재정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는 책을 쓴 크래그 힐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믿음에 대한 성경구절이 한 215개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개였다면 이런 재물과 돈에 대한 재정에 관한 말씀은 2084개였다라고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 비해서 유독 이런 물질과 재정에 대해서 많이 10배 가까이 다루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돈과 신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올바른 이 물질관은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거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것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산업인들을 만나거나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어떤 개혁 현장 가면 늘 이 쓰리삼종처럼요 삼종세트처럼 늘 말씀드리는 게 뭐면 올바른 헌금관, 물질관, 경제관 진짜 개인이 밝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소유권, 통제권, 공급권 설사 내가 돈 주고 산 내 집, 내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유는 내 이름이죠. 그러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많은 산업인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객관성과 시대성 유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믿음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객관성이나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산업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언약적인 유일성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풀신자보다 더 많이 경제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인터뷰를 보면서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독도에 사는 유일한 주민 부부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신문에서 인터뷰하면 독도에서도 현찰이 필요합니다. 이게 인터뷰에 있었어요. 빵 터졌잖아요. 아무도 없어. 그 부부만 살아. 그런데도 독도에서도 현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뗄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나 재물 자체가 악하냐? 아니요. 그 자체는 사실 아무런 죄가 없죠. 그러나 그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도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돈 자체가 편리함도 주지만 또 나의 필요를 또 채워줄 수 있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도구가 바로 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물질을 바라보느냐 예 따라서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서운하게 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것이요 이 칼에 대한 비유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강도 손에 들린 칼이 있고요. 의사 손에 들린 칼이 있습니다. 같은 칼이라 하더라도 강도 손에 들린 칼은 생명을 위협하고 죽일 수 있지만 의사 손에 들린 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같은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신 흑암 경제로 흘러가는 경제와 정말 보금경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느냐 죽느냐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서론 두 번째로 물질의 의미와 좀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요 사모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부끄러움을 당하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대로 원어적인 의미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죠. 돈을 굉장히 사모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제 문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영적 문제와 직결되어져서 중재께든 사역자든 여러분 구분 없습니다. 올바른 물질관이 확립되지 않다 보면 늘 보금 듣고 사역 다 하고도 결국은 물질관이 확립되지 못해서 내 숨은 그 영적인 부분이 쉽게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뭐가 헷갈리냐. 어떤 때는 물질축복 누리세요 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이 물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또 우상숭배라고 하고 자칫하면 굉장히 물질관에 대해서 혼돈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류호복 경제라든지 경제에 대한 메시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이유가 제가 예수 믿고 보금 안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뒤집혔던 부분이 360도는 제자리죠. 180도 달라진 부분이 사실 경제 부분이었거든요. 목회자가 돈을 버는 직업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보금 안에서 저는 진짜 180도 확립이 됐기 때문에 다시 딱 가치관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류호복 경제에 대해서 또 지역의 남자 모임이나 산업인 모임에 대해서 모임을 가질 때 제가 물질관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 가정에서 성장을 하고 거기서 조금씩 저축하고 돈을 모았던 작은 습관들까지도 하늘께서는 보금 안에서 딱 그 기질대로 그 규모를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걸 봤습니다. 자무쪼록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굉장히 직계열되어 있는 부분이 이 물질 부분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느냐 믿음이 무너지느냐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의 선택이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철저히 사람들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는 반드시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 그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3종 어찌 보면은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소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또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이 물질을 볼 때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급력주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게 맞냐? 다 틀립니다.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질주의적인 관점은 그야말로 어떤 재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돈이면 다야.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어. 심지어는 신앙적인 부분도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라는 부분이 바로 물질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급력주의적인 것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급력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아니죠. 돈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절대 아니고요. 또 돈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보금만 하는 데 있어서 경제가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물질관 또 경제관, 헌금관적인 부분을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좀 알아보기 전에 비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비성경적 물질관을 가졌다. 만몰신, 돈신이죠. 재물신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독일화 성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은 재물. 하나는 재물인데 돈이 사람에게 지금 무슨 행세를 하냐? 추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물론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뭐면 자꾸 그 돈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뭔가 돈이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인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부여해서 뭔가 돈을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인 거죠. 그래서 돈이 바로 돈신, 재물신, 만몬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창조자 하나님과의 돈을 동의선상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영적 가늠과 같습니다. 영적 가늠. 물질이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물질 앞에는 여러분 형제자매, 가족, 부모가 있겠습니까? 서로 왼수 맺고 죽이고 살리는 그래서 그야말로 우상이 되어버린 물질이 우상이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감히 신앙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 선상에 놓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산모가 애기 낳을 때 출산할 때요. 애기 안 나오면 돈 뭉치를 놓으면 애가 으앙 하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구겨진 돈을 뿌려놓은 데 그 가치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구겨지고 짓밟히고 침에 뱉어도요. 그 돈 집어갑니다. 그 정도로 인간들은 생명을 걸고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물질신인 만몬에게 내가 굴복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이 물질신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성도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저치적인 물질관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질신에 굴복하는 자들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신에 굴복하던지 아니면 굴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일단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또 그 다음 문제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몬 17장 22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량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지나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톤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근데 궁극적으로 근심과 염려를 한다는 건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사실은 의심이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중에 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방치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식 버리고 자식도 부모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때를 따라 반드시 공급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불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선순위가 일단 잘못됐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선순위가 달라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될 거 그거는 목을 맺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하여 준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정말 교회와 전도와 성교 영혼구원에 방향 맞추는 우리 절대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쓸데없는 부분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해야 되는 본론을 딱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비성경적인 물질관으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벨사살왕하고 아간 벨사살왕 아시죠?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의 왕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기구들, 성물들을 따로 사용하면서 그걸 갖고 막 귀족들 초청해서 잔치 배설하고 하나님의 성전기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간은 어땠습니까? 아간 사실 아이성이 여리고보다는 훨씬 작은 성이고 쉽게 정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간이 가나한 정복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받쳐진 그 위트한 벌 그리고 은 200세계라고 금 50세계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하면 무력하게 인간은요 작은 아이성이라 하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이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 내 곳과 내 영혼 다 자기 겁니다. 그리고 물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18장에도 부자관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는 왔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진 그 소유와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가로뉴단은 또 어땠습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죠. 그런데 그게 누구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단은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적인 행동과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속이죠.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쌍묘의 비극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억울하죠. 자기들 재산 팔아서 자원해서 들였는데 저주받고 죽었습니다. 참 억울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절에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짓말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 한 거다.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를 사실은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행세를 하죠.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어떤 물질적인 금액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고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을 시험한 거죠. 그러면서 여덟 번째 흑암경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뉘에이지, 프리메이슨과 같은 3단체 철저하게 전 세계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우상경제로 빠졌습니다. 잘못된 물질과 중에 하나가요 적선 기부의식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한 것을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고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을 받아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적선이나 기부가 아니라 고린도 후속 9장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지니 억지로 하지마 자원하여 칠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과연 내가 적선이나 기부 차원인지 아니면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자원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속에 온라인 헌금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것 때문에 헌금관이 완전히 무너진 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있는 교구에 시니어 어르신들은 딱 200만 원 모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다리 교회는 뭐다? 80 넘으셨으니까. 고령이라 못 오시지만 나름대로 그 헌금을 12조도 모으시고 추정헌금도 조금씩 떼면서 수개월 동안 그 돈을 모아서 지난주 몇 주째는 우리 현장 예배 제기됐을 때 그걸 딱 갖고 오셨는데 딱 물질관은 확실하신 거죠. 자 여러분 빈 그물의 인생 보십시오.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하나도 못 잡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 익투스 153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 그러나 풍성한 153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주님의 편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정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유체제를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물질관은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의 물질관 저는 이 강의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재물관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유의식이고 축복의식이고 소유의식이고 목적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물질을 바라보는 관이었는데 자 이 부유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무조건 부자는 안 돼. 부자는 안 돼. 부자가 낙타기 들어가는 거 더 힘들어 안 돼. 부유의 사람은 무조건 정지하고 재물 자체를 무조건 정지하고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적으로는 풍성한데 영적으로 빈곤한 것도 사실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풍성하지 않으면서 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는 풍성한데 물질적으로는 또 너무 빈곤해. 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면요. 진정한 부유의식은요.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 영적. 육적. 아우 나 영적으로는 부자인데 나 이거 육적으로는 가난해. 난 영적으로 너무 빈곤한데 육적으로는 돈이 많아. 둘도 아니라는 거죠. 풍성한 균형을 이루는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축복의식. 축복의식.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은 10장 10절이 그 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가난을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육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유의식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소유의식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이제 절대 제자 쓰레즈로 쫙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소유를 다 전토, 친척, 아비, 부모 다 버리고 따르도록 하셨죠.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따르게 하셨지만 결국 제자들에게는요. 풍성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구절이 동일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27절에서 37절 또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이 두 구절의 성경구절이 그겁니다. 전토 버리고 쫓아오면 백배 줄 거고 여러 배 줄 것이고 내세에는 영생을 상속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세의 축복 내세의 축복 풍성한 소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물질을 향한 목적의식이 무엇이냐 결국 물질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물질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만물 순으로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또 이 재물을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용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물질을 섬기라 라고 해서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헌금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죠. 어떤 물질관이 형성됐다면 이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헌금간 자 여러분 미리 준비 어느 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뭐 다리미로 막 돈을 막 빳빳하게 막 다려서 뭐 그런 분들인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준비된 헌금 정말 준비된 기도 속에 깨끗하게 우리가 그거를 미리 써서 준비한다는 건요.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도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1조에 좀 성경적인 의미와 기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정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2, 3, 7, 서메트 헌금 여러 가지 헌금 내역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중에서도 오늘은 좀 11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열매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래서 레기 27장 30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 11조를 성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물이라는 것이 뭐죠? 거룩하게 구별된 거거든요. 내 거를 드리는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아닌 거죠. 사물 사물 그냥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받쳐지는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청직이고요. 이 11조의 시작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옵니다. 멜기세대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승리 날에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대에게 주죠. 멜기세대는 단순한 제사장을 넘어서 신고약의 유일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장차 오실 크리토를 예표하는 직분이 멜기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이런 11조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11조 성원과 11조 교육을 보면 아브라함 다음으로 11조를 또 들였던 사람이 손자 야곱 장자의 축복을 이제 애서에게서 장자의 축복 뺏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쭉 살잖아요. 광야에서 춥고 맹수에게 두려워 떨고 쭉 살다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살림을 무사히 도착해 나를 정말 지켜주시고 무사하게 도착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소원을 딱 하잖아요. 11조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야곱의 모든 앞길을 평탄케 하시고 노복을 붙이시고 많은 짐식대들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한 헌금관 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축복 다 가르쳐요. 근데 의외로 물질 교육이 굉장히 소홀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정말 11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성문인 11조를 내 사유재산으로 알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또 우리 산업이들 남자 성도님들이라든지 또 여러 부류들을 볼 때 사실 저는 제일 한이 되는 부분이 이 헌금관적인 부분입니다. 그걸 제일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랩너트 사육을 할 때도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자료들도 일부러 많이 봤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언약적인 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이거는요 솔직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민세 내고요 이 나라에 세금 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라를 연결해주는 영적인 세금이 여러분 이 헌금이고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11조는요 일단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형식적으로 하나 빌고 드렸거든요. 영적으로 부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냐 도둑놈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함께 좀 자막을 통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말락에서 3장 8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험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굉장히 형식적인 것을 드리는 것을 말락의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1조를 떼먹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둑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직이죠.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그 청직이를 선언하는 확실한 증표가 바로 이 11조인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11조 하면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 앞에 갖다 바치는 거 야 이게 11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10개 모두 다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설사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정말 노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거 감당해 하신 거 다 하나님이시거든요. 10개가 다 하나님인데 그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깨끗하게 하나를 드려요. 10개를 드리는 중심으로 하나를 드리지만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나머지 9개는 하나님이 은혜로 반드시 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면요. 여러분 11조 정신입니다. 11조 정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냥 10의 1을 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머지 10분의 9도 은혜 가운데 풍선이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린다. 이거는요. 정말 영적인 도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돈 투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돈을 투자한 곳에 내 마음이 또 거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만히 보면 돈 버는 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그 사람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 인격이 따라 완전히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직하면 침내 교회에서는 침내 세례할 때 이제 물에다 푹 징어버리잖아요. 목사님은 어떤 교인 붙들고 물속에다가 침내에서 늘려는데 이 교인이 우스갯소리 목사님 잠깐만요 제 주머니 속에 돈지갑 좀 꺼내고요 그 목사님이 돈지갑도 그대로 넣어두십시오 당신과 함께 돈지갑도 침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 되시죠? 예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도 중요하지만 주머니에 진정한 해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해계 아니다 라고 한 것처럼 물질과 사람도 함께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이 십자로 시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십계명 십일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로서 이 세 가지 정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은 5번의 십일조의 드림과 쓰임을 보면 자 번제와 희생 서원물 또 여러 예물과 함께 십일조를 이제 구약을 보면 드리게 하셨죠. 자 첫 소산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첫 새끼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처음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굉장히 정성에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자체는요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죠.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 옆에 첫 자녀 가장 먼저 하나 옆에 드리는 걸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물질을 쓸 때도요 절대로 찌꺼기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찌꺼기로 11조를 내면 절대 우리는 부족해서 낼 수 없습니다. 단일 목사님께서 우리 헌금 기도하실 때 저는 가장 많이 쓰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다 쓰고도 부족하지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는 딱 꽂혔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써도 어차피 부족해요. 그런데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는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혹 여유가 있어도 남은 것으로 11조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먼저 첫 소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레이잌들의 기업이 됐죠. 왜 하나님 열두지 파 나눌 때 분배 과정에서 레이지 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주셨거든요. 오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3의 11조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3의 11조 이게 뭐면요. 축제의 11조가 있었고요. 구제하는 11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고 이제 9가 남았잖아요. 이 9를 갖고 또 10의 1을 나눠서요. 하나 앞에 또 감사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요. 또 그걸 통해서 또 드리고 남은 걸 갖고 많은 영혼들을 또 구제하는 곳에 사용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걸 제3의 11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이 강의 들으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린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10의 9를 드리고도 나는 거꾸로 10의 1을 갖고도 풍족해. 그건요. 하나님의 그만큼 경제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11조와 축복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게 되어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고가 넘칠 만한 큰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황충에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토지의 소산을 키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을 복을 열방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이 아름다워지는 이것이 11조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수입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보너스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 11조 하고 계십니까? 의외로 내가 다달달을 받은 월급이나 일정한 수익에 대한 11조는 하세요? 그런데 어밀히 말하면 이번 달에 토탈 100만원이 들어왔는데 관리비 나가고 뭐 나가고 그러면 진짜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10만원 순위 보통 사람들이 이걸 갖고 10분의 1로 해서 만원 내거든요. 1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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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들어왔으면 이거 갖고 계산하는 거지 낯을 거 다 빼고 관리비 빼고 다 빼고 남는 돈 갖고 11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부수익으로 들어오는 돈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게 갑자기 은행에서 이사가 들어온다거나 부수익 절기헌금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 그 돈을 하나 쓰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대충 드리거나 써버리고 남은 찌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 주시는 모든 부분에 온전한 11조 생각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11조는요 어떤 앤다? 내가 출석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낸 이 교회에 내는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 부자교회니까 도시교회니까 나 저 시거교회로 11조 보내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냐 잘사냐 가난하냐 개척교회냐 개척교회 도우려면요 개척헌금 따로 동남헌금 따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말씀을 받고 있는 강단 말씀을 받고 있는 그 교회에 내는 건데요. 여러분 사역자분들 이거 여러분 정확히 아시고 참여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요 하나님과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요 수입이 없어요.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11조를 굳이 해야 되나요?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수입이 있어서 하고 없어서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됐건 그 한 달이란 삶에 내 삶을 끌고 오셨어요. 어찌됐든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11조인 거지 돈이 있으면 드리고 돈이 없으면 안 드리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우리 본당 헌당 건축을 놓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빛의 11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한 달에 내 삶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향이 옥합을 깼던 마리아의 헌신도요 자신의 전 재산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의 타이밍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하지만 난 이제 너희의 오리지 않아 왜 집자가 대속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모든 헌신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로 성경적 물질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성경적 물질관 여러분 먼저 물질 회복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물질관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물질을 하더라도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네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21절이 뭐죠? 아까 제가 조금 언급해 드렸지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키오 사키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너 그동안 사람들한테 뺏었던 돈들 빨리 갚아줘 몇 껍질로 갚아줘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키오의 물질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얼마든지 세리로서 좀 매국노의 요금 먹어도 물질적인 걱정은 안 할 수 있었잖아요. 자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한 해계는 뭐다? 주머니 해계 그래서 우리가 보금 안에서 다시 한번 확립돼야 될 부분이 물질간이 부분입니다. 자 물질을 얻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분명히 물질이 생기죠. 자 이 물질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원금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잣돈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가진 자들은요. 이제 곱절로 그걸 다 늘려놓죠. 근데 한 달란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원래 원금보다 두 곱절로 늘려놨다. 그럼 원금은 내 거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을 주셨거든요. 결국은요. 내가 얻은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막히셨다.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만 딱 줬다. 악하고 케일은 종아.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줬을 때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주인이 주신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해서 정말 주인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칠병이어 사건도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근데 칠병인은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먹이시는 거거든요. 전도와 선교 비전이 칠병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는 결국은 뭘 얘기하냐 생명의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너희들 배고프지 우리가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토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적 물질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 인정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경적 경제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적 경제관 자 이사기 보금경제 진짜 창세기 26장은 제가 늘 우리 산업인들이나 중요한 분들한테 늘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사기의 르호복경제 다 양보하고도 가장 넓은 땅 넓은 우물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샘의 근원적인 축복을 얻고요. 백배의 축복을 얻고요. 또 그 천재지변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되게 백배의 농사를 짓게 했다는 것은요. 천재지변을 이기는 것이고 경쟁자가 없을 만한 블루오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기의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이유 있는 축복입니다. 와 이사가 어떻게 백배 축복 받았냐. 이사기에게는요. 그리스도 그렇죠? 이 모리아산에서 그리스도 수양사건의 이 복음이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있는 축복입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안 될까? 하나님 편에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죠. 자 2, 3, 7 나라 살리는 응답 쌀 장사로 전 세계를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구죠? 요셉 정말 위기 시대에 그 위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 주셔서 오히려 그 위기 시대를 기회로 활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나가는 요즘은 흐름에 좀 여러분 공유경제라고 들어보셨죠? 공유, 주방 이렇게 해서 공유경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공유경제가 보면요. 미가 아니라 위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이게 전문세계 흐름인데 어떤 물품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여하고 차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공유오피스도 있고 공유, 주방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 정말 2, 3, 7을 살리고 우리 랩놈트웨어 서미스로 세우고 정말 중요한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보금경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 경제관이 뿌리 내려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벌 리더의 응답을 활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요. 구약의 축복장입니다.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우리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으니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글로벌 리더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받은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원리가 보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태부금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뢰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1 플러스 1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원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 상태 엉망인데 돈 붙었다 저주죠. 더 망한 겁니다. 우선순위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온전히 5직의 비밀 3, 5직의 비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생업을 경영을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의 성실함과 소원의 공교함 영성의 바탕을 둔 전문성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춘 자가 바로 이 보금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당 헌당은요 이 시대의 순교다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이 헌금이지 않습니까? 본당 헌당 역시 하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또 우리의 영적 육적 균형을 맞추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금을 주시기 위한 정말 중요한 테스트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 또 11절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께서는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줄 거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남나무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냥 보금 때문에 헌신하고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거는요 많이 내라 자주 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 이자가 뭐 0.7%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늘 창고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식은요 최고의 수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금세의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주식은 손실이 떠오르는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상급받는 이 물질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물질은요 상급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행한 대로 마지막 결산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결산 이거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결산의 시간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마지막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우리는 올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죠. 그런데 상급은요 장차 주어지는 미래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갑없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상급은 갑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위대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나 상급은 해와 달에 영광이 나는 차별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상급은요 행하는 자들이 받게 되었기 때문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이 구원과 상급 이 부분을 한 번 연결해 보시면서 깊이 한 번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본당 혼당의 시간표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의 산업이들을 놓고 가정경제 우리 구역직위 안에 가정경제와 생업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큰 3번에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후대경제 놓고 기도하셔요. 진짜 여러분 큰 헌신과 상급이 무엇이면 사람 키우는 겁니다. 렘너트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두로가요. 그 전에 318명 가병 키웠잖아요. 최고의 투자는요. 정말 인재를 키우는 거 이거를 이단단체들이 너무도 잘하니까 모든 이단단체나 다 종교단체들이 이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인재 다 뺏겼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통해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영적인 투자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족하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훈련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이만하면 된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정말 자족하는 믿음 다 가지시고요. 자 그다음 저 너무 사랑합니다. 아굴의 고백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이루어 양식을 달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우리 부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공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물과 우리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물질 부분입니다. 물질 교회 안에서 우리 지역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구역지 교회 안에서 절대 내가 돈 그냥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전에는 만 원도 서로 사실 어떤 물질 거래는요. 정말 사단의 역사 수 있는 틈이 됩니다. 관계단절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거래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워서 나 포기 못해 이런 말 하시는데요. 아까워서 포기 못하는 굉장히 미련한 말이죠. 아까워서 포기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말에서 빨리 내려와라 라는 리더십에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이 죽은 말에서 내려오래요. 달리지도 못하는 말에 하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빨리 내려와듯이 우리가 보통 내가 아까워서라도 포기 못해 아니요.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꼭 결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여러분 이런 물질감과 좀 관련된 좀 중요한 글들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물질관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도전을 발명했던 리투와노라는 사람이었던 건데요. 내가 돈을 퍼내면 하나님은 다시 퍼 담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삽이 더 크다. 훨씬 더 크고요. 존 웨슬레는요. 돈은 절대 내게 남지 않는다. 남는다면 나는 태울 것이다. 나는 돈이 내 마음까지 파고들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내 손에서 놓아버렸다. 그쵸. 돈이 물질 우상이 되기 때문에. 성어커스트는요. 축복을 받으려는 우리의 열망보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밀리그레엄 목사는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다. 맞습니다. 헌금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증표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 우리 자신의 잘못이든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어 우리로 어떻게 해요? 해결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원하신다라는 것. 물질 문제가 왔냐. 물질 문제 아닙니다. 빨리 영적으로 돌아가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둥이와 같이 오그라진 손을 펴서 주는 삶을 살자. 제가 이 성경구절들이 이 중요한 문구들이 어디서 나온 거면요. 목사님께서 2013년, 2016년 계속 산업의 메시지 하셨을 때 굉장히 거기서 다루셨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같이 넣어드린 겁니다.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왜?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벌어야 되고요. 저축하는 겁니다. 부흥사들 하는 멘트 중에요. 11조를 회복하면 경제 회복 받고 경제 축복 받고 새벽기도 회복하면 건강 축복 받고 주의 종을 섬기면 후대들 우리 자식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여담보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물질감 헌금감 경제감 뿌리 내려서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음경제 마음껏 누리시고 또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블루오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기한 산업 우리 가정경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헌금관을 통해서는 온전한 11조 신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성경적 물질관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과 물질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적 경제관에서는 2, 3, 7 나라 사리는 복음경제 주역으로 또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후대 경제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또 영적인 시대적인 미션입니다. 본당 헌당과 또 사천발송 등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축복 원리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또 상급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 물질관이라는 기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물질과 재정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만몬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물질을 정말 이 복음경제 누리게 하시고 2, 3, 7 나라 살리며 우리 본당 헌당과 정말 1인 1 교회와 운동 사천발송 운동에 이 기한 물질을 세일 받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변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성금관과 물질관 또 경제관의 뿔이 내려져서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줄 수밖에 없는 복음경제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직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무너져버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과 산업현장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후대경제, 빛의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원리를 사회적으로 체험하며 마지막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급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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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